이렇게 지금 뮤지컬 렌트 2013 렌트의 전 배우들이 완전히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 한 번 찍고 네 그냥 해서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배우들 나와주세요 이렇게 포토타임을 알아서 해주는 데가 어딨어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한 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왼쪽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뒤는 항공샷을 찍으면 돼요 자 바라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네 네